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울산 폐의를 비롯한 지역화폐의 부정 유통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불법 환전과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등으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대 위반 행위는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됩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폐의를 부정 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래 연습장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사업장. 점검 결과 제한업종인 유흥주점이었습니다. 제한업종으로 분류된 주유소가 소유한 편의점도 울산 폐의 가맹점으로 등록했다가 적발돼 취소됐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6차례 단속에서 적발된 울산 폐의 부정 유통 사례는 모두 44건. 울산 폐의 부정 유통과 관련해 올해부터는 보다 강력한 단속과 행정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울산시는 오는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가맹점 5만 5천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입니다. 대리 구매를 시켜 본인의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환전을 해주는 이른바 깡 행위. 또 사행산업과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가맹점으로 등록한 뒤 울산 폐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울산시는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부정 유통 의심 거래를 추출하고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울산 사랑 상품권이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부정 유통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부정 유통업소는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부당이 등 환수 조치를 하고 중대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또 올 하반기까지 구조적으로 부정 유통이 어려운 후 캐시백 형태로 울산페이의 발행 방식을 전환할 예정입니다. UBC 뉴스 김용환입니다.